이찬혁은 과연 천재인가 지인인가 선교사 아들 이찬혁과 이세롬 열애설 악뮤 찬혁이 판친다. 악뮤 이찬혁 이수현 남매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2008년 이찬혁이 12세 이수현이 9세가 되는 해에 부모님과 함께 몽골에 선교를 가게 되면서 한국을 떠나 몽골 울란밭으로 정착했습니다. 사랑이란 벤자민 프랭클린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고 사랑스러워져라. 악뮤 이찬혁 요즘 핫한 인기 걸그룹 멤버와 열애설 터졌다. 그룹 악뮤 멤버 이찬혁과 핫한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멤버 이세롬이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최근 한 축구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악뮤 찬혁이랑 프로미스나인 새롬 사귄다네요라는 제목이 글에 올라와 관심을 모았죠. 해당 글 작성자는 지인 공방에 손잡고 와서 작품 사갔대요 찬혁 나온선 나와서 고독한 척하더니만 기만자라며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두 사람 데이트 목격담을 전했고 이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찬혁과 이세롬의 열애 의혹은 해당 글이 올라오기 전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죠. 지난해 두 사람 인스타그램에는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각각 한 달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올라왔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이찬혁과 이세롬이 해당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으며 또 둘은 디자인이 비슷한 반지를 각자 중지에 착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열애설 사실 확인을 위해 YG 엔터테인먼트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닿지 않았습니다. 이찬혁은 최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대에 출연해 집에 혼자 있는 게 힘들다 혼자 살 수 없다 상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 결혼이 내 유일한 꿈이다 등의 말을 남긴 적이 있죠. 그는 지난 17일 첫 솔로 앨범 에러를 발매했습니다. 이찬혁과 열애설에 휩싸인 사로미 그룹 프로미스9은 대세 걸그룹 중 하나로 불리고 있으며 Mnet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를 통해 결성된 프로미스9은 최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 러브 프롬을 개최했습니다. 여기도 찬혁 저기도 찬혁 악묘 찬혁이 판친다. 찬혁아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마 요즘 악묘 이찬혁 팬들이 그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팬들이 아티스트가 하고 싶어하는 걸 말리다니 대체 무슨 일인가. 요즘 찬혁의 행보가 범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떠들썩 했던 것부터 풀자면 전국노래자랑 불숙사건이죠. 지난 16일 방송한 전국노래자랑 경기 하남편은 코미디언 김신영의 첫 진행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지켜봤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김신영만큼 화제의 인물이 나왔는데요. 선글라스에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객석에서 표정없이 관람하는 모습으로 화면을 씹어먹은 신스틸러 바로 악묘 찬혁입니다. 찬혁은 방송 내내 불쑥불쑥 등장하며 언제 또 나오나 시청자들을 기다리게 하는 재미를 안겼죠. 그는 왜 거기서 나왔을까. 찬혁은 지난 17일 솔로운반 에로 발매 쇼케이스에서 노래소리가 나서 지나가다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관계자는 이날 스태프가 보도용 객석사진을 촬영하다가 찬혁과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 설마 찬혁이 여기에 하루 마음으로 긴가민가 했고 혹시나 싶어 카메라로 얼굴을 당겨봤더니 맞았다. 사진을 촬영해도 되느냐고 허락을 구했다고 전했죠. 찬혁의 전국노래자랑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유리 케이스입니다. 이제 포털에 찬혁을 검색하면 유리 케이스가 자동 완성으로 뜨죠. 서울 홍대 입구역과 전주 한옥마을 부산 서면 일대에서 찬혁이 노래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가수가 전국 곳곳에 불쑥 등장해 버스킹을 한 모양인데 그게 왜? 그냥 노래만 불렀다면 이 찬혁이 아닙니다. 그는 몸만 겨우 들어가는 유리 케이스 안에서 신곡 파노라마를 열창했습니다. 목격담을 보면 표정도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노래를 불렀죠. 부산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등 반응이 좋았지만 어떤 사진에서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친구들이 별 관심 없이 유리상자 옆에 앉아있는 모습도 포착됐죠. 이는 찬혁이 솔로몬 반 에러 홍보이자 쇼케이스라고 합니다. 찬혁이 나오는 것은 또 있죠. 지난 17일부터 한 주간은 딩동댕 유치원에 출연해 CM송도 부르고 아이들과 춤도 춥니다. 딩동댕 유치원을 보다 보면 숨은 그림처럼 그가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찬혁을 찾아라는 딩동댕 유치원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됐습니다. 찬혁의 엉뚱한 퍼포먼스는 그의 개인 유튜브에서 먼저 시작됐죠. 그는 유튜브에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솔로 데뷔를 앞두고 유튜브를 촬영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오전 9시 과문역 거리에 출몰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오후 1시에 즈음에는 여의도 어느 횡단부도 앞에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봤죠. 이 모습은 솔로 데뷔를 앞두고 각각 느림의 미학과 굿모닝 서울이란 제목으로 그의 유튜브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모든 퍼포먼스는 그의 솔로 데뷔와 맞춰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찬혁은 솔로 운반을 내면서 시작을 여는 곡 목격담에 맞춰 이찬혁을 찾습니다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죠. 포스터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그의 노래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유리케이스에서 노래한 것은 솔로 데뷔 쇼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한 관계자는 어떤 것은 음반 프로모션이고 어떤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죠. 이찬혁이 워낙 지발한 아이디어가 많아서 전국 노래자랑처럼 오가며 들른 것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악무 찬혁의 다른 생각은 늘 다음을 지대하게 하죠. 찬혁은 다음엔 또 어디서 나올까? 이찬혁 YG 무리한 침묵 퍼포먼스 하고 싶은 거 그만해. 하고 싶은 거 그만해야 할 때다. 악무 이찬혁이 열애의 침묵 퍼포먼스로 응대했습니다. 20일 방송된 Mnet, M카운트다운에서는 이찬혁의 솔로 정규 1집 타이틀곡 파노라마 무대가 펼쳐졌죠. 첫 솔로 무대였지만 이찬혁은 기행으로 모두를 아연 실색하게 했습니다. MC 남윤수 미연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미연은 솔로 데뷔 소감을 물었지만 이찬혁은 마스크를 쓴 채 대답을 하지 않았고 미연은 데뷔해서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문자답했습니다. 남윤수가 악무 활동과 솔로 활동의 차이점을 물었을 때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남윤수는 텔레파시가 왔다. 악무 때와 큰 차이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고 대신 답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자 MC들은 무대를 보면 된다고 한다.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말이다. 버킷리스트로는 더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겠다는 것 같다고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이어진 무대도 기행이었죠. 아예 객석과 카메라를 등지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를 보러 온 팬들은 결국 무대 내내 뒷모습만을 봐야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카메라를 등진 무대는 평소에도 특이한 행보를 보여오며 지대병이란 타이틀까지 얻었던 이찬혁이 치기어린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일입니다. 특히 이찬혁은 바로 전날부터 프로미스 나인 이세롬과 열애설이 불거워졌던 터 첫 열애설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침묵 퍼포먼스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더욱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죠. 소속사 또한 이찬혁과 결을 같이 했습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열애설에 대한 공식 멘트인 아티스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는 입장만을 전하며 열애설에 불을 지폈죠. 아티스트가 본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까지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찬혁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크리스찬 이찬혁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